렛츠고!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킹입니다 이제 제 동갑 친구 중에 조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텐데 여기 보시면은 채널이 나오죠 얘가 이제 얘랑 얘기를 하다가 아 얘가 또 체육과 비슷한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축구 야 에이씨 야 너 오킹 넣어? 너가 모은 애들쯤은 그냥 축바르지 막 이런 드립을 쳐가지고 아 이거 한번 내가 한번 발라줘야겠다 우리 OKFC의 저력을 보여줘야겠다 뭐 조재원이 누굴 데리고 와도 이긴다 했는데 지금 뒤에 좀 왔거든요? 아니... 아니 김병지가 왜 여기 있어? 아니 김병지 선수님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뭐 풋살 국가대표도 왔다던데? 아이씨 오킹 애프셔? 뭐야 그게? 난 그런 축구팀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보통은 자기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약한 자가 이렇게 도발하니까 어이탱이가 없는 거야 오늘 그냥 제가 소위 말하는 그러면 다 바를 것 같아요 네 아마 제이팀이랑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게임을 하다보면 아마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될지 어떤 훈련을 해야 될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어... 준비 운동을 하는 걸 볼 때는 아... 3대1 정도? 아 근데 들림소문에는 캄스트 팀이랑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은 현질만 할 줄 알지 축구를 사실 잘 못해요 카드 까는 거는 좀 잘 까는데 오늘... 어... 저희 팀이랑 하면 축구는 이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0불씩 4쿼터 뛰고요 오늘 이제 포메이션은 이대로 우리 용병이 지금 원래 밀리기거든요 밀리기라고 옛날에 그 쇼미 프로듀서 쇼핑 나오고 이제 약간 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지금 출발... 어... 지금 출발해서 아... 근데 안 갔다 오셨나? 아... 아... 안녕하세요 아... 안녕하세요 아...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... 오늘 홍구님이 또 용병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사실 팀은 저기가 더 어울리는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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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불렀거든요 약간 밀정 느낌 어차피 하루 밖에 안 만나서 괜찮아요 오늘 3대 팀이 굉장히 잘해요 어... 잘해요 지금 풋살 국가대표도 있고 아... 진짜 아... 일단 김병진님도 괜찮은 거 해가지고 아... 이기면 어떻게 해야? 어? 이기면 어떻게 하냐고요? 오히려 좋아 아... 이기면 우리가 널리 위상을 떨치는 거 같아요 그치 그치 명예의 손 들어간 거야 하하하하 일단 아무튼 1쿼터는 최선을 다해 보는 거야 오케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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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도 제 마음대로 할 거고요 그렇다고 또 오킹이팅 편을 들진 않을 거라서 오히려 안 들면 안 들었지 하하하하 장난이고 어... 그냥... 페어플레이식으로 할 거라서 뭐... 문제가 되진 않을 거 같아요 어쩌면 아마 물 현장에 들어가는 Marvin 친humanig이외這些 올라가자 ving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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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음 지경 선수 지경 선수 지경 선수 고마ń 고! 고마ń 고! 고마워! 고마워! 고마ńczę! 승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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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지한명이요. 승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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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수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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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쥬쥬 오! 오! great! 많다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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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그냥 완전 재미로 이기려고 차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놀아주듯이 그냥 어킹 추기고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제 딱 차려고 해도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똥볼 유인만 하면 되니까 한의 실수 유인 정상인은 공 잡으면 누구 주려고 하지마 그냥 뽑아버려 무슨 말인지 알게? 심판을 매수해가지고 오프사이드는 딱 아니면 카메라가 찍고 있어 상상도 못해 메시 메시가 잘하더라고 한 시에 시작할게요 한 시에 한 시에 시작할게요 한 시에 한 시에 시작할게요 한 시에 지금 56분이고 아 그대로 하자 그냥 시험시험 하자 그냥 시험시험 야 선수 출신 왔거든 아 왔어? 여긴 진짜 선수도 있어 우리 또 전략이 있어 이번에는 그냥 전략을 깔게 근데 차라리 방금은 공격이 좀 세게 갔는데 이번에는 명재형 꼴키보고 수비를 일단 타야 될 거야 어어 아 근데 그럼 어차피 둘이면 어차피 둘이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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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파이팅 파이팅! 파이팅 파이팅! 아이씨 아이씨 저 빈말이 아니야 저게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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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 형! 유니 형 거 있어! 네 네 유니 형 거 있어 오케이! 간다! 이거 간다! 와, 바이! 아, 바이! 야, 아, 바이! 어, 뭐 없어, heb. 야, 카메라 어딨어? 아, 바이! 아, 바이! 아, 바이! 한글자막 by 한효정 은비관 네 에이커비 화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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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수빈을 잘했나 봐요. 후반에 바로 새껄 넣지네. 좀 불러주지. 몸이나 풀고 있어야겠습니다. 화이트! 됐다! 지금 몇 대 몇이에요? 3대1. 신의 라인은 너무 내려가서 내가 만약에 내려가서 난 겪는 것밖에 뭐 미드하고 니네 라인이 엄청 머니까 지금 포지션을 모르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린 그냥 계속 급급하게 걷어내기만 하니까 방코프트가 되는 거예요. 이번에는 그냥 골 많이 먹혀도 되니까 올라가는 게 없어요. 쭉 올라가서 얘네들이 업사이드를 두던 그 1대1 돼서 야, 먹히는 거 벌써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보자. 화이팅, 화이팅! 괜찮아, 좋아, 좋아. 화이트! 손에 둘이 든덕으로 자, 레츠고! 지금 바로 1번.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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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가 흘러가! 흘러가! 형! 심판이 잘못 봤어도 안 불면 해야 돼! 흘러가 흘러가! 조심히 조심히 일어나는 걸 도와드려야 돼! 형! 잠깐만! 다음 코트 때 또 나와야 되거든? 무섭다! 무서워! 나이스! 하늘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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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 있어! 파이팅! 파이팅! 아 아 아 아 아 1.1 2.1 2.1 3.1 3.1 3.4 4.5 5.3 5.4 5.4 5.4 6.5 5.6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 너가 동불하면 안 돼.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아 미안 미안 내가 너무 약해졌다. 아 미안 무척 아 죄송합니다. 아. 아. 아, 이거. 아 이거. 1, 2, 3, 2, 3, 2, 1 2, 1, 2, 1 이제 붙을 체력이 없다, 이제?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으 1.2.1 . . . . . . . . . 곧 좋아해! 곧 그 수상, 곧rzy고! 곧 좌우! 곧하자 곧! 곧! 곧이 와! 곧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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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시작! 곧! 곧다ורה 있어줘 그만놔요! 그만놔요! 그만놔! 그만놔! 그만놔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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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여기 괜찮아요? 저녁 뭐 먹었나요? 아니 기분이 아무도 안 들으세요 그러게 그러게 아유 못 봤어 미안해 뭐 말이 안 되니까 제가 그 뭐야 정식 심판이 아니여가지고 정식 심판 아닌 것 같더라고 인사하실게요 인사하실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옷 다 맞다 한번 부탁드리자 진짜 진짜 옷을 뭐 교환으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날도 있어야지 이런 날이 있어야 돼 매운맛을 봤다 매운맛을 봤어 자 카메라 보고 자 하나 둘 파이팅 하죠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너무하시잖아요 아니 나는 경기형이 오라 그래가지고 난 이거 뭔지도 몰랐는데 경기형이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대단한 아니 양민학살 양민학살 하시면 어떡해요 살살했습니다 아 살살했습니다 아 살살 너무하시네요 한마저 못해 한마저 못해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다음에도 한번 돼요 아 그 여기 선생님은 부르지 않는 걸로 네 너무 세 너무 세 감사합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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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다시요 하나 둘 셋 저희 아까 화려한 꼴만 보셨나요? 하아 침이 살살 흐르는 거 같은데 여기 침자국이 잘 난 거 같은데 아 개발렸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아 열심히 뛰었습니다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뛰더라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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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예 예 우후 나오는 걸로 하아 너무 발렸네 어 아 뭐 그렇게 판단하려면 하세요 뭐 나 뭐 어쩌라고 아 좀 아쉽긴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에 이런 날도 있어야지 저번에 좀 단맛을 봤다면 이번에 좀 매운맛도 보는 차례가 있어야죠 에 에 아 이거 오킹FC 축구 제대로 하면 재밌을 거 같은데 에 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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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